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경북 뉴스를 시작합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대구경북을 관통하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산사태, 침수, 열차 탈선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4일 현재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망 6명, 실종 2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사망자는 대부분 배수로 작업 도중 물살을 휩쓸렸거나 주택 매몰로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인명구조활동에는 1만 6천여 명의 소방인력이 투입돼 60여 명의 인명을 구조했으며 50여 건의 배수 지원과 300여 건 이상의 안전조치를 실시했습니다. 대구는 4일 현재까지 주택 정전 등 총 8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구시는 공무원 200명을 경북 수해복구 지원단으로 긴급현성해 영덕군 수해 현장에 우선 투입했습니다. 안동시의회와 예천군의회가 풍산읍 일대에 들어서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에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안동시의회와 예천군의회는 소각장 건립 예정지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주민의 편에서 의료폐기물 권리 반대 의지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일 60톤을 소각하는 엄청난 규모의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이곳에 들어서게 됩니다. 환경오염 등에서 정말 많은 재앙이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소각장을 들어오는 것을 반대를 하고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농산물 판매는 물론이고 또 도청 중심도시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훼손을 받을 것입니다. 또 안동시의회와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소각장 저지대책위는 폐기물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지난 9월 30일 풍산읍 예천 보문면 인근 주민들로 결성됐으며 지난 2일에는 안동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구지방환경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제2회 의성 슈퍼푸드 마늘축제가 4일 개막했습니다. 의성군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활약한 컬링 여자선수단 팀킴을 의성군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거리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마늘축제에 막을 올렸습니다. 지난 1회 때는 마늘타운에서 개최를 했는데 시가지로 옮겼습니다. 제2회 의성 슈퍼푸드 마늘축제에 많이들 관람해 주십시오. 행사가 열리는 이틀 동안 마늘올림픽을 비롯한 마늘아재 할배선발대회가 열리며 의성군민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또 의성우수 농특산물 홍보부스도 운영됩니다. 제7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가 4일 의성종합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평생학습박람회는 경상북도 23개 시군과 교육지원청, 도서관, 대학 등의 단체가 참여하는 지역의 최대 교육행사입니다. 이번 축제는 도민이 평생학습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시군 부스체험 행사와 다양한 즐길거리로 꾸며졌습니다. 작품 전시관에서는 한지공예, DIY책, 도자기공예, 천아트 등 23개 시군에서 참여한 학습 동아리들이 만든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대구시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구시는 시니어클럽 특성화 사업에 필요한 조기 비용을 지원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 등을 추진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구시는 올해도 766억 원의 예산을 들여 2만 4천 개가 넘는 어르신 일자리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건설 수주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대구의 건설 수주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43.5%, 경북은 40.6%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의 공공부문 수주액은 30.7%, 민간 부문은 44.8% 감소했고, 경북은 공공부문은 95% 넘게 증가했으나, 민간 부문 수주액이 54.6% 떨어졌습니다. 대구 지역 과속단속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 지역 과속단속 적발 건수는 2016년 23만 4천여 건에서 2017년 42만 3천 건, 지난해 45만 9천여 건으로 2년 사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